세이 투 트럭 김미경입니다. 저는 고등학교에서 마케팅을 가르쳤고, 강의 나라의 문화, 역사, 예술에 관심이 있습니다. 저는 시니어 오케스트라에서 기타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또 저는 미술 감상을 좋아합니다. 모든 나라에 있는 미술관을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. 제 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상황에 따라 지도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공감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. 공감이란 말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세이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공감이란 말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공감이란 말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